안녕하십니까. 수바냐 2장 1질부터 오전입니다. 히트코세슈와 코슈 가슈시는요. 모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슈아시? 가슈아시죠. 그런데 이게 히트코세슈 코슈 했죠. 애슈 코슈 하슈 했네요. 복수형 명령형이죠. 그래서 히트코세슈는요. 스스로 모일지어다. 그리고 코슈 모여라. 하꼬이. 나라야. 나라야 모여라. 로 니헤사프. 니헤사프는요. 가사프. 가사프는 alone. 여기에서는 이제 desire, undesirable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혁성계는 수치이죠. 수치가 없는 수치를 모르는 장피를 모르는 나라야. 모여봐라.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봐라. 라는 거죠. 여기서 undesirable이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도 되지만 수치를 모르는 이라고 해석이 되었나요. 그 다음에 베테렘은요. 테렘은 before. before not yet. before. 이전에 이라는 뜻이죠. 이전에. 레데트. 레데트 호크. 레데트는요. 앨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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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호크 디크리 규례 규정 규칙 스태츠로 명령 그 명령이 레데트 시행되기 전에 공포되기 전에 공포되기 전에 베테렘 레데트 호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게모츠 아와르 요음 게모츠는 체프 체프는 겨죠 나달 껍데기 겨는 타장마당에서 훅 날려 버리잖아요 마치 겨처럼 아와르 날라갈 것이다 요음 요리 오음이 날아갈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모여라 라고 한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가샤시 는요 가샤시는 해결을 위해서 모여라 라는 말이에요 아와르 게모츠 아와르 요음 날이 날이 지나가게 처럼 날아갈 것이다 베테렘 이전에 이전에 로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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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야보는 아직 오지않은 오지않은 이죠 야보는 오다가다니까 그것이 오지않은 알레헴 너희들에게 로야보 하론 아프 아도나이 하론은요 맹렬한 하론 앵글 fierce 맹렬한 진노 불타는 진노죠 하론 그래서 하론 아프 아도나이 아프는 진노죠 코도 되지만 주로 진노이죠 그래서 하론 아프 아도나이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아래헴 너희들에게 로야보하기 베테렘 하기전에 또 베테렘 로야보 오기전에 알레헴 너희들에게 요음 아프 진노의 날이 아도나이 주님의 진노의 날이 오기전에 1절에 이제 히트코시슈 히트코시슈 와 코슈 모이고 모여라 이렇게 했죠 바케슈 구하라 에타 도나이 주님을 구하라 콜 안네베 모든 겸손한 자야 모여라 겸손한 자야 주님을 구하라 바케슈 바케슈 바케슈는 바카시에서 왔고요 바카시는 구하다인데 여기에서는 땅에 있는 안네베 하아르츠 근데 여기서 땅에 겸손한 자들아 라고 했는데 이 안나베가요 안안 가난 고난받는 험불 미크 연약한 낮춘 압제 받는 자들아 구하세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셰파토 미셰파토 바아르 그들이 바아르 했다 워크죠 바아르 워크 메이크 두죠 행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들이 행하다 무엇을 미셰파토 그분의 미셰파토를 행한단 말이죠 미셰파토 미셰파토 미셰파토는 정이죠 미셰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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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먼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저스티스 저스티스 그래서 미셰파토 바아르 하는 그 아쉘 그들 어떤 사람 뭐든 콜 아나베 아하레츠 야 땅에서 겸손한 자들아 아나베 아하레츠 야 바케슈 주님을 구하라 바케슈 에 따도나이 그러면 이제 그러면 바케슈 구하라 제데크 의를 구하라 바케슈 또 구하라 안나바 안나바 안나바는 안나바 이제 휴밀리티 겸손 연약함 안나바 울라이 그러면 혹시라도 울라이 는요 혹시라도 브레스 아마 그렇게 구하라 했죠 그러면 아마도 울라이 티사텔루 티사텔루 너희들이 숨겨질 것이다 자 사타르 사타르는 하이드 컨실드 숨겨지다 베이옴 아프 베이옴 아프 아도나이 주님의 아프의 날에 베이옴 주님의 진노의 날에 분노의 날에 너희들은 사타르 될 것이다 사타르 숨겨질 것이다 티사테루 였죠 티사테루 이는 티 이는 아자 아주 바 티흐에 왜냐하면 아자가 아 아주 바 될 것이다 티흐에 그녀가 될 것이다 하야가 티흐에 그녀가 되리라죠 그래서 아자 아자는요 아자는 가자 가자를 말하구요 가자 예성단수명사네요 그래서 아자가 티흐에 될 것인데 아주 바 아주 바 아자브 버림바디다 버림바디다 가자가 버림바디고요 그 다음에 왜 아쉐켈론 아쉐켈론이요 리 셰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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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만마는 황폐대다 디베스테이션 웨이스트 그 다음에 아쉐토트 아쉐토트는요 아쉐토트는 바 차할라인 바 조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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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정어에 백주대낮에 백주대낮에 아쉐토트 가요 백주 조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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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 레슈하 예가 레슈하는 까라시 될 것이다 까라시는 쫓겨날 것이다 PL형이네요 그래서 쫓아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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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아쉐토트 그분이 그녀를 그녀를 그들이 쫓아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쉐토트 이제 가자 아짜 그리고 아쉐켈론 그 다음에 아쉐토트 아쉐토트 엑두트 가 쫓겨나고요 에켈론 에켈론 테아켈르 테아켈르는 아카르 아카르는 플랑클루트 어 뿌리가 복희다 에클론 에클론 이라는 곳은요 뿌리가 복혀버립시다 완전히 사람들 다 죽겠다 그 말이겠죠 5절 호이 화가 있다. 화이토다. 요셰베. 해벨. 하얀. 고이. 요셰베는요. 요셰베는 그 주민들이죠. 해벨. 하얀. 해벨은 끈이라는 뜻인데요. 코드 테리토리. 지경도 되고요. 밴드 묶음도 되고요. 밴드 컴퍼니죠. 모임. 그룹. 그래서 여기선 지여. 그래서 해벨. 하얀. 바닷가에. 바닷가에. 요셰베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호이. 요셰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닷가가 산면이 바다니까. 우리나라는 요셰베. 해벨. 해벨. 하얀. 하면은. 거의 뭐 산면이 바다니까. 거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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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들. 어떤 나라냐면. 게레팀. 게레팀. 게레팀은 그레시라고 하네요. 그레시의 나라야. 데베르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이. 알레헴 너희들에 대항한다. 주님이 너희들에게 있다. 대항하고 있다. 그리고. 게나안 아레츠. 게나안 땅. 그리고. 페레시티임. 페레시티임과. 블레셋. 블레셋에 있는. 페레시티임. 그리고. 왜. 하하바데 디크. 아바드는요. 내가. 아바드. 파괴하리라. 아바드. 내가. 파괴케하리라. 하. 아바드 디크. 메인. 없다. 요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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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셰베가 없을 것이다. 이제. 메인. 요셰베. 그 주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의 오락을 끊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를 욕하기 전에. 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밤에 일어나서. 오늘 일찍 녹음했습니다. 감사합니다.